볼 시스템을 알아두면 4구를 칠 때나 3쿠션을 칠 때에 도움이 되는데 이 배치가 특히 그렇습니다 볼 시스템은 들어가는 기울기, 나오는 기울기 공의 배치에 따라서 공이 서 있는 배치의 개념을 기울기로 환산을 하고 그 기울기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게 볼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들어가는 기울기가 이거고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면 득점이 되니까 들어가는 기울기 이건 뭐예요? 이렇게 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4칸 기울기 또는 4.5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대충 이 정도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3칸인데 이것보다 넘으니까 3.5라고 하고 그럼 4.5, 3.5 그러면 8이네요 8칸 기울기의 관계에 있는 배치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쓴다면 3칸 8분의 5로 쳐도 되죠 그리고 최대 회전을 4라고 생각하면 최대 회전의 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2칸의 8분의 6이라는 조합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볼 시스템의 편리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이 빨간 공이 이 정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빨간 공의 위치는 조금씩 미세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값은 같은 값이지만 미세하게 빨간 공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빨간 공과 내 공의 위치 관계도 같은 값인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4구에서는 공을 모아서 쳐야지 대량 득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치는 게 좋은 선택인데 볼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모을 수도 있고 공을 안 모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해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바닥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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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이쪽으로 온다 여기에서 모인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쳐야 될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이 모이려면 빨간 공 쪽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두껍게 쳐서 매우 두껍게 쳐서 이렇게 가면 빨간 공은 이쪽 어딘가로 오겠죠 이거는 공이 모이는 방법이 아니죠 빨간 공이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에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두께를 봤더니 빨간 공의 오른쪽을 이렇게 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 벌어진 기후기는 30도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30도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 방향에 대해서 30도 정도 이 빨간 공을 분리시키는 두께라는 것은 2분의 1 두께거든요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는 전자책에도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2분의 1 두께에 맞춰야지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내려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서 득점까지 하려면 2분의 1 두께는 4고 최대 회전은 4팁인데 그렇게 치면 이 방향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4팁에 회전을 주고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여기로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4팁이라는 걸 잘 줘야지 당점이 이게 중요합니다 3시 방향 최대 회전을 주게 되면 자칫 너무나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밀리지 않도록 출발할 때 당점을 살짝 아래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 30분 3팁 두께는 2분의 1 정도 겨냥하면 득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쳐서 공을 모을 수 있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3시 30분 3팁 두께 2분의 2 너무 얇았네요 이렇게 보내는 각도를 2분의 1 두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시보다 10분 정도 아래 3시 10분 3팁에 두께의 8분의 5 정도 해서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시 10분 3팁 두께의 8분의 5 이번에는 그림처럼 왔네요 이렇게 한번 장축으로 쳐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이 조금 흐르는 게 있어서 약간의 미세한 회전을 주고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모아놓고 연속 득점을 해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볼 시스템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못 칠 줄 알고 지금 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론이 중요한 것이지 당구가 좀 쉽지 않은 것이 공이 어떠냐 당구대가 어떠냐 심지어는 습도에 따라서도 공이 맞고 안 맞고 갈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당구가 조금 예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았다고 해서 조롱하고 이거는 조금 하수적인 생각입니다 이론이 좋아야지 확률적으로 승률이 올라갑니다 좋은 이론을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해야 승률이 올라갑니다 승률이 7기로는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사각 5기울기 2기울기 5기울기라고 계산했고요 반사각 3칸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는 3.5라고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합이 8칸 기울기입니다 산출된 값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것이 볼 시스템입니다 3시 3팁 두께 8분의 5 또는 3시 30분 3팁 두께 8분의 4 약분에서 2분의 2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데 두께와 회전의 조합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세 가지 또는 많을 경우에는 서너 가지도 만들 수 있는데 공이 모이는 쪽으로 선택해서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시스템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10번째 강의 중에 볼 시스템을 넣었는데 볼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확도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대로 내가 공을 보내서 득점하고 싶다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현실과 이론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스트로크도 적절해야 되고 계산법에도 착오가 없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리지 않도록이라든가 쿠션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연습을 거듭하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런 요령까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볼 시스템 요약 이런 요령을 가지고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면 2시간씩 나누어서 5일 10시간 정도 연습해 보면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고 어떤 연습이 중요하고 어떤 현상이 이럴 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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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